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월드컴 영웅이신 유상철 전 감독님께서 최장암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사실 최장암이라는 장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장기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장암이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을 우리가 운둔의 장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최장암이 걸렸을 때 5년 생존율이 12%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발견이 되면 상당히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장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제가 최장에 관련된 질환, 최장암뿐만이 아니라 최장염에 대한 증상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최장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요 우리 이동환TV 소통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건행모라는 밴드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신데 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 보시면 밴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나오니까 보시고 가입하시면요 거기서 또 더 많은 소통 또 더 많은 좋은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하장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 최장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최장암이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죠 1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걸렸을 때 그것을 잘 완치시키기가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최장암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장염입니다 최장염증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만성적으로 최장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 최장염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최장염이 있는 분들이 최장암 발생 위험률이 8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몇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증상들은 최장염이라든가 또 최장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니까 잘 보시고 이 증상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통입니다 복부 통증이죠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면 명치 부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치가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장 통증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최장의 위치는 위보다 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가 아프긴 아프지만 이 통증이 등 뒤쪽으로 뻗치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이 통증의 특징은요 누우면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땡기면 쪼그리고 있는 자세죠 그 자세가 되면 조금 통증이 줄어드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 통증과의 다른 점은 뭐냐면 위장 약을 먹어봤을 때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가 바로 쪼장의 통증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허리까지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쪼장 통증이 등 뒤로 뻗친 통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장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통증이 복부 통증이 계속된다 한다면 반드시 쪼장 쪽에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부 통증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갑자기 당뇨병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즉 제2형 당뇨를 진단받은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좋아지지 않고 혈당이 갖고 오르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2017년 유럽암연맹총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제2형 당뇨병을 진단 후에 갑자기 빠르게 당뇨병이 악화된다면 그때 반드시 쪼장을 의심해야 된다 특히 쪼장염이라든가 또는 숨어있는 쪼장암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은 쪼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잖아요 인슐린이 분비돼서 이렇게 혈당을 낮출 수가 있는데 혈당 조절이 너무 갑자기 안 된다는 얘기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결국 쪼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장염이 악화되거나 또는 무증상 쪼장암일 때도 이런 인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된다면 쪼장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소화불련과 식욕감소 그와 함께 체중감소입니다 사실 소화불련이라는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 있죠 하지만 쪼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들이 있는데 쪼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효소들이 분비가 안 되면서 소화불련이 올 수 있고 그와 함께 식욕감소도 올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체중감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체중감소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암의 하나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본인이 다이어트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자꾸 빠진다 하면 이거는 사실 종합검사를 다 하시는 게 맞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암에 대한 검사들 체중감을 비롯해서 다른 암들도 같이 검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체중감소도 중요한 사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황달도 생길 수가 있고요 소변색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달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피부 가려움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이 전혀 없다면 췌장이 완전히 정상일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췌장에 병이 생겨도 증상이 없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췌장암도 그냥 아무 증상이 없는데 종합검사하다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하셔야 되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요 어떤 검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혈액검사해서 췌장에 대한 효소들을 검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공복만 하면 사실 뭐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검사할 수 있는데 초음파로 췌장을 잘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췌장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복부에 좀 지방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초음파를 해도 췌장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복부 CT로 또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검진들을 통해서 췌장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자세한 검사가 바로 뭐냐면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요 담관이나 췌장 쪽에 조형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CT 같은 걸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하면 더 자세하게 검사가 들어갈 때 하는 검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췌장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췌장염이 생기면 췌장암으로 가용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췌장염은 왜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담석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술입니다 담석은요 담석의 위치에 따라서 담석만 생기고 췌장염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담석 위치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해가지고 최간 쪽을 좀 이렇게 눌러거나 맞게 되면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담석이 없더라도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췌장이 엄청 잘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항상 췌장에 대한 검사도 좀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은둔의 장기라고 알려져 있는 췌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췌장에 대한 질병은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또 발견되고 나서 굉장히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에 대한 것도 항상 경각시험에 가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췌장에 대한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잘 관리하시면서 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언행하세요 감사합니다